안녕하세요. 오늘 점유권에 관한 문제를 보는데요. 111페이지 표시면 돼요. 111페이지 자 1번입니다.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선의 점유자가 얻은 건물의 사용이익은 과실에 주나요? 취급하는 게 나아죠. 과실의 개념이죠. 과실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불로소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과나무에 사과 이런 천연과실도 물론 과실이지만 땅을 빌려줬는데 받게 되는 지료나 또는 건물을 빌려줬는데 받게 되는 차임도 뭐가 되는 거죠? 과실이니까 결국 이건 뭘 말하냐면 사용이익이죠. 따라서 사용이익은 과실에 준하여 취급한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선의 점유자는 과실수치권이 있으니까 결국은 차임이나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지급하지 않으면 과실을 수치한 거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2번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임차한 자의 토지 점유는 타주 점유이다. 자주냐 타주자 문제는 소유의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잖아요. 따라서 땅을 빌렸다면 땅을 임차했다면 빌린 거니까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 점유겠죠. 3번 점유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에 선의의 타주 점유자는 현전이익 한도 내에서 배상 책임을 진다. 우리가 자주이고 거기다가 자주이고 선이라면 그때는 현전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지만 만약에 타주이거나 또는 악이라면 그때는 전부에 대해서 책임을 지거든요. 또는 입니다. 타주면은 선이라도 뭐죠? 전부고 악이면 뭐죠? 자주라도 뭐죠? 전부이기 때문에 선의의 타주 점유자는 전부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지고요. 3번이 X죠. 4번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골에 관한 수에서 패소했어요. 자 이런 얘기죠. 남의 땅인지 몰랐어요. 그러면 재판에서 지면 이제는 몰랐더라도 악의 선의에서 악의로 바뀌는데 그 시점은 패소 판결식이 아니라 소재기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해 부동산 양도담보 설정 취지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 분양자는 목적 부동산을 간접 점유한다. 왜냐하면 간접 점유란 자신의 물건을 타인에게 지배시키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죠. 다음은 3번입니다. 2번입니다.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번 소유의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자주냐 타주냐고는 주관적 의사는 고려하지 않고요. 객관적 외형적으로 따져야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1번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인지 타주점인지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여 결정된다. X가 되는 거죠. 2번 자주점임은 추정을 받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죠?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A라는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를 객이 점유하고 있고요. 실제로는 의뢰소예요. 그러면 객은 점유하고 있으면 자주점임을 추정받기 때문에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죠? 입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입증할 필요가 없는 객이 입증하려다가 실패했어요. 그래도 이 사람은 무슨 점유죠? 자주점인 거죠. 이 사람이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려면 의리, 갑이 자주가 아니라 타주라는 사실을 누가 입증을 해야 돼요? 의리 입증해야 비로소 자주에서 뭐로 바뀌냐면 타주로 바뀌는 것입니까? 2번 점유자의 점유권에 관한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자부점유의 주장이 깨진다. X입니다. 왜냐하면 점유자는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지 주장하거나 입증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3번 점유물이 멸실 훼손됐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자주이고 선이면 현전이익이죠. 타주면 전부고 악이면 뭐죠? 전부니까. 선의의 타주점유자 그러면 타주점유니까 전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므로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전하는 한도 내에서 회복자에게 배상 책임을 진다.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악의 점유자는 과실 수치권이 없어요. 따라서 악의 점유자가 수치한 과실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줘야 되고요. 만약에 악의 점유자가 과실로 수치하지 못했다면 이때는 대가라도 뭘 해줘야 되냐면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악의 점유자가 수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가라도 보상해 주려면 수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뭐가 존재해야 되는 거죠? 과실이 존재해야 돼요. 따라서 과실 없이 과실을 수치하지 못한 때에도 그 과실의 대가를 회복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는 지문도 X가 되는 거죠. 5번입니다. 자 점유가 승계가 이루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갑이 15년을 점유했고 우리 그걸 승계받아서 5년을 점유했거든요. 그러면 의뢰하게 선택권이 인정되죠. 자신만의 점유 5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요. 합산해가지고 20년을 주장할 수 있는데 조심할 것은 만약에 갑이 악이고 의뢰이 선이라면 합산해서 주장하게 되면 악의 20년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합산해서 주장하게 되면 하자가 뭐가 돼요? 승계가 되거든요. 따라서 의뢰의 입장에서는 선의의 5년을 주장하거나 악의 20년을 주장하거나 선택할 수 있게 되면 5번 점유자의 특정 승계인이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로 주장하는 경우 그 하자도 승계한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넘기셔서 3번 문제죠.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 1번 이런 문제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한데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려면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침탈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뺏기거나 훔쳐갔다 같은 침탈이 존재해야지만 점유권을 이유로 뭐 할 수 있냐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스스로 인도를 해준 후에 사기를 당했다는 이유로 적법하게 이 매매 계약을 취소했다면 이 매매 계약은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갑은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점유권을 이유로는 갑이 을에게 뭐 할 수 없냐면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사기당했던 어태태칸에 스스로 인도한 것은 뭐가 아니기 때문에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요. 따라서 만약에 갑이 점유권을 이유로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면 재판에서 뭐 하게 되냐면 패소를 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판사는 점유권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면 오로지 뭐만 가지고요? 점유권만 가지고 재판해 주고 소유권은 뭐 하잖아요? 고려하지 않거든요. 1번. 점유권에 기인한 손은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있다. X. 점유권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면 오로지 뭐만 가지고요? 점유권만 가지고 판단해 주고요. 소유권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답은 1번이죠. 2번.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입형원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2번. 3번.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 그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추정되고 4번.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5번. 전세권 임대차 기타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 물건을 점유하기로 한 자 다시 말하면 자신의 물건을 타인에게 지배시키고 있는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만능지음이 되겠죠. 4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요. 일단 2번을 보시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토지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통상 이전 등기할 때 그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한 곳으로 보아야 한다. 일단은 뭐죠? 만능지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도 시기와 등기 시기가 꼭 같은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일단 등기할 때 인도받아서 점유한 곳을 일단 보겠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4번을 보시면 악의 점유자는 그의 잘못 없이 과실 훼손 또는 수치하지 못했어요. 또 나와 있죠. 악의 점유자가 수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가를 보상하려면 수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과실이 있어야 되는데 잘못이 없대죠. 과실이 없대죠. 따라서 이때는 대가를 보상할 필요가 없으므로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X가 되는 것이죠. 나머지 부분은 반복이죠. 5번 문제입니다.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번 점유 매개 관계 그러면 뭐가 떠올려야 되냐면 임대차가 떠올라야 되거든요. 우리가 점유 매개 관계라는 말은 자신의 물건을 타인에게 지배시키는 관계고요. 가장 대표적인 곳이 뭐죠? 임대차예요. 그러면 임대차에 의한 직접 점유자는 자주 점유가 아니라 뭐죠? 타주 점유일 테니까 1번은 뭐죠? 맞는 점유이 되는 것입니다. 3번은 뭐죠? 1번이죠. 2번 점유하고 있더라도 추정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므로 과실 없이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X가 되고요. 3번 간접 점유는 중복적일 수가 있거든요. 3번 보시면 갑이 을로부터 임차한 건물을 그러면 을은 간접 점유자 갑은 뭐죠? 직접 점유자죠. 을에 동의 없이 병에게 전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갑은 뭐가 돼요? 간접 점유자고 병이 뭐죠? 직접 점유자죠. 다시 말하면 이 물건에 대해서는 갑도 간접 점유자고 을도 뭐죠? 간접 점유자니까 을만이 간접 점유자이다. X가 되는 거죠. 4번 갑이 을과의 명의신탁 약정 명의신탁 약정이라는 것은 이름을 빌린 거죠. 그러면 남에게 이름을 빌려주고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면 남의 물건이 뻔히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 점유는 자주가 아니라 타주 점유이기 때문에 4번도 뭐죠? X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매매 계약을 통해서 점유했으면 자주고 매매 목적물이 무효여도 자주고 타인 소유물이라도 자주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무효임을 타인 소유물임을 알면서 알면서 점유를 개시했다면 더 이상 자주 점유가 아니라 뭐죠? 타주 점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만큼의 땅을 샀는데요. 이만큼이 남의 땅이에요. 타인 소유물이죠. 그런데 점유를 개시하게 된 이유가 뭐죠? 매매라면 이만큼이 남의 땅이더라도 이것에 대해서도 무슨 점유예요? 자주 점유인데 이만큼이 남의 땅이라는 뻔이 알면서 인도를 받아서 점유하고 있다면 그때는 자주가 아니라 뭐가 되겠어요? 타주가 되겠죠. 그리고 오음을 보시면 실제 면적이 등기된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토지예요. 다시 말하면 조금 넘은 게 아니라 뭐죠? 상당히 초과됐다면 이 초과됐다는 사실을 매매하면서 어떻게 알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자주가 아니라 뭐죠? 타주입니다. 따라서 매수하여 인도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초과부분의 점유는 자주가 아니라 뭐죠? 타주가 되기 때문에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6번입니다. 갑은 그의 X건물 을에게 매두하여 점유를 이전하고 을은 X건물을 차용수익하면서 X건물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 갑과 을사의 계약이 무효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을이 갑의 건물을 뭐하고 있었어요? 점유하고 있었는데 그 점유하게 된 원인이 무효라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남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점유자와 회복재가란 민법규정이 뭐가 되겠어요? 적용이 되겠죠. 따라서 옳은 것을 찾는데 1번 을이 악인 경우에도 과실수치권이 인정된다. X 2번 선의 을은 갑에 대하여 통상의 필요비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X예요. 왜냐하면 목적물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점유하고 사용수익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뭘 갖게 돼요? 과실수치하고요. 과실수치하면 통상의 필요비 상한을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2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3번 가액의 증가가 현전한 규율은 갑에 대하여 유입비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O죠. 왜냐하면 유입비는 선악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으니까. 답은 뭐죠? 3번이죠. 4번 선의 을은 갑에 대하여 점유 사용을 의뢰한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X입니다. 왜냐하면 선의 점유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과실수치권이 있습니까? 5번 의뢰 비용 상한 청구권은 비용을 제출할 때 즉시 이행기가 도래한다. X예요. 우리가 이 비용 상한 청구권에 대해서는 좀 정리할 게 있는데 점유자는 필요비도 유입비도 언제 청구하냐면 반환할 때 청구해요. 반환시 따라서 5번에서 즉시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반환할 때 이행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X가 되고요. 이것과 같이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임차인은 필요비를 언제 청구하냐면 지출 시 바로바로 청구하게 되고요. 유입비는 언제 청구하냐면 이때는 임대차 종료 시에 청구하거든요. 세 가지가 다르고요. 세 가지가 은근히 뭐죠? 헷갈립니다. 따라서 즉시 비용 필요비 상한을 청구하는 것은 비용 상한을 청구하는 것은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할 때만 그렇고요. 점유자는 필요비 유입비를 언제 청구합니까? 반환할 때 청구하기 때문에 5번은 먼저 X가 되는 거죠. 7번입니다.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가 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만 보면 되는데요. 4번 필요비 상한 충구권에 대하여 회복자는 법원에 상한 기간의 허여를 청구할 수 있다. X죠. 상한 기간을 허여하는 것은 유입비에 대해서만 상한 기간을 청구할 수 있고요. 필요비에 대해서는 그런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인데 3번 보시면 점유자가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하나여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뭐죠? 필요비가 아니라 뭐죠? 유입비인 거죠. 그 다음에 9번 문제죠.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9의 문제가 작년도 문제거든요. 작년에 점유권에서 두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이게 통상적인데 어떻게 문제를 내냐면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제를 내요. 반드시 내고 나머지 부분에서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고 그래서 내면은 두 문제 안 내면 뭐죠? 한 문제 이렇게 출제되고 있거든요. 9번입니다.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점유물의 과실을 지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 상한을 청구하지 못한다. 5점. 2번 악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시를 했어요. 또 나왔죠. 악이거나 타주면 뭐죠? 전부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 현존 이익 범위 내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X고요. 답은 뭐죠? 2번이죠. 문제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3번 악의 점유자는 과실 수치권이 없거든요. 따라서 악의 점유자는 받은 이익의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그 이자의 이행 지출이나 지연 손해금까지 물론 지급해야 하고요. 4번 유익비는 이익이 현존하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가 있고요. 5번 유익비에 대해서 법원은 상한기간을 허여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밑에 보시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유치권을 생각했지만 유치권은 변제기가 도래해야지만 성립해요. 따라서 만약에 법원이 상한기간을 허여했다면 아직 돈 받을 때가 안 됐다.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입니다. 답은 뭐죠? 2번입니다. 자 이제 소유권에 관한 문제로 갑니다. 소유권에 관한 문제에서 124페이지죠. 124페이지 보시면 1번이 나왔는데 참 이게 보면은 생뚱맞은 문제가 좀 나왔어요. 자 우리 민법상 주의무가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주의무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무 선간주의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가 있거든요. 개념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선간주의의무가 더 세다. 다시 말하면 내 재산보다 더욱더 소중하게 주의해야 될 의무가 뭐죠? 선간주의의무고요. 선간주의의무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주의무는 내 재산보다 더욱더 소중하게 주의해서 주의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무는 예외인데 언제 그러냐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친권자예요. 친권자는 미성년자의 재산을 관리해 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관리해 줍니까? 내 재산과 동일한 주의무를 가지고요. 그 다음에 무상임치계약의 수치인입니다. 임치계약인데 물건 보관계약인데 무상이에요. 이때 수치인은 어떻게 주의하냐면 내 재산과 동일하게 주의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다 뭐냐면 선간주의의무에요. 문제 볼게요. 1번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람은 답은 뭐죠? 소유권자예요. 왜냐하면 자기 재산이니까 소유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참 이게 생뚱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임차인, 유치권자, 소유권자, 직접점의자 다 뭐예요? 선간주의의무죠. 그런데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무라는 말 차트는 내 재산은 뭐죠? 내 재산으로 주의하면 되는 거거든요. 선간주의의무가 아닌 거죠. 그리고 답은 뭐죠? 4번 소유권자가 되고. 이것도 작년동 문제인데 굉장히 많이 틀렸겠죠. 왜 그러냐면 자꾸 이거를 그냥 외우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개념을 생각해 보신 의외로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상림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 1번 경계에 설치된 경기포는 원칙적으로 절반씩 부담에서 설치하는 것이므로 누구권이 잘 모르겠으면 상림자의 공유로 추종을 하고요. 1번은 상식적인 거죠. 토지 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이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하고요. 3번 토지 소유자는 처만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하지 않도록 적당한 시설을 하여야 하고요. 2번, 3번 같은 것은 그냥 상식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4번, 건물을 축조하면 특별한 간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그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 반 미터 이상 거리를 둬야 돼요. 다시 말하면 경계로부터의 건축은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 거리를 둬야 되는데 위반하면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5번, 토지의 경계에 담이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접지 소유자는 공동 비용으로 통상의 담을 설치하는데 협력할 의무가 없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있다겠죠. 답은 5번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요. 1번, 담 설치 비용은 반씩 부담하고요. 설치를 위한 측량 비용은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하기 때문에 1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고요. 2번, 주의투리 통행권이 인정이 되면 원칙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다만 토지의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인해서 맹지가 된 경우에는 뭐 할 필요 없죠? 보상해 줄 필요가 없고요. 이걸 우리가 무상주의투리 통행권이라고 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갑과 을이 공유하는 토지가 갑의 토지의 을의 토지로 분할됨으로 인하여 갑의 토지가 공내에 통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그러면 분할로 맹지가 된 거잖아요. 갑은 공내에 출입하기 위하여 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으나 을에게는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맞는 점이 되는 거죠. 1번이 틀렸죠. 1번이 왜 틀렸냐면 측량 비용은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하는데 설치 비용은 뭐죠? 반씩 부담하는데 지문이 어떻게 되어있냐면 측량 비용을 제외한 설치 비용은 다른 관습이 없으면 쌍방이 토지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한다. X죠. 오히려 측량 비용이 면적의 비율로 부담합니다.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3번 통상보다 높게 설치하려면 자기가 비용을 부담해야 되고요. 4번을 읽어보지 않을 거고 5번 인지사용증권인 한 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4번 문제입니다. 상림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나무 가지가 옆집에 더 넘어왔으면 제거해달라고 요구하는 응하지 않으면 잘라버릴 수가 있고요. 나무 뿌리가 넘어오는 경우에는 발견 즉시 바로바로 잘라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1번은 맞는 질문이죠. 2번 주의투리 통행권이 인정되면 남의 땅을 다니게 되고요. 물론 비용은 통행권자가 부담해야 되니까 2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고요. 3번 주의투리 통행권이 인정되면 남의 땅을 다닐 수 있고 결과적으로 땅 주인이 못 다니게 막을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막으면 그걸 당연히 뭐죠? 철거를 해야 되니까 3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고 4번 경기에 설치된 담 당연히 분할할 필요가 없겠죠. 잘라가져봤자 의미가 없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경계선 부근에 건축 시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 거리를 둬야 돼요. 따라서 위반하게 되면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공사 착수 후 1년이 지났거나 이미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은 철거할 수 있지만 철거는 요구할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이를 위반한 기호 건물이 완성된 후에도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넘기셔가지고 5번 문제입니다. 주의투리 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번 주의투리 통행권이 인정되면 토지 소유자가 못 다니게 막을 수가 없으니까 만약에 담 같은 방해물이 설치가 되면 철거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2번 토지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인한 무상주의투리 통행권은 직접 당사자 간에만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기 때문에 2번 토지 분할로 무상주의투리 통행권을 취득한 분할 토지 소유자는 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게는 무상주의투리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오 맞는 지문이죠. 다시 말하면 직접 분할의 당사자 직접 일부 양도의 당사자에게만 무상주의투리 통행권이 인정이 됩니다. 답은 2번이죠. 3번 주의투리 통행권은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좀 더 편리하다 좀 더 지름길이다 이런 이유만으로는 주의투리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3번은 뭐죠? X가 되고요. 4번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형식상의 도로가 있더라도 다닐 수가 없다면 주의투리 통행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4번도 먼저 X가 되고요. 또 5번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인정되기 때문에 추후에 공로가 개설이 되면 기존의 주의투리 통행권은 소멸하기 때문에 5번도 먼저 X가 되는 거죠. 6번 문제 틀린 것을 찾는데요. 2번이 답이죠. 도로폭 범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정되냐면 현재의 토지의 용도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결정되고요. 미래의 용도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번 보시면 주의투리 통행권의 범위는 장차 다른 말로 하면 미래의 검닐될 아파트의 건축을 위한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수 있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됩니다. 7번부터 이제 치득시효가 나오는데 일단 점유치득시효든 등기부치득시효든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점유를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점유하지 못하는 재산권은 치득시효할 수가 없어요. 1번 7번 시효치득을 할 수 없는 것은 1번 저당권인 거죠. 왜냐하면 저당권자는 뭐 하지 못해요? 점유하지 못하고요. 점유하지 못한다면 뭐 할 수 없습니까? 치득시효할 수가 없겠죠. 8번 문제입니다. 부동산의 점유치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번 자주점임은 점유자가 추정을 받으므로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죠? 입증할 필요가 없죠? 따라서 시효치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자주점유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등기 청구의 상대방은요. 20년 치득시효가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인 거죠. 그럼 이런 얘기죠. 등기는 가비하고 있고요. 점유는 의리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20년이 되면 의뢰에 소유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전 등기에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등기 청구권이 생기고요. 그 등기는 20년이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 청구하는 거죠. 따라서 가비 계속 소유하고 있다면 가비에게 등기를 청구하는 거고요. 중간에 가비에서 병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병에게 뭐죠? 등기를 청구하는 거고 또다시 병에서 정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누구에게 정에게 등기를 청구하는 거죠. 어차피 등기는 완성 20년이 완성될 당시 소유자가 등기 청구의 상대방이잖아요. 2번 시효 진행 중에 목적 부동산이 전전양도된 후 시효가 완성됐어요. 그러면 완성될 당시 소유자 누구냐면 마지막 산 사람이 뭐죠? 완성될 당시 소유자니까 시효 완성자는 최종 등기 명의자에 대해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는 토지 소유자가 시효 완성 후 당의 토지에 무단으로 담장을 설치했다면 당연히 그 철거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테니까 3번은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좀 마음이 안 드는데 이런 건 내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요. 그 약정에 의해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갑을 우리가 명의신탁자라고 하고 을을 우리가 명의수탁자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명의신탁이 유유한 명의신탁이라면 어떻게 일하냐면 대내적으로는 신탁자인 갑의 소유지만 대외적으로는 제3자에 대해서는 수탁자인 누구의 소유인 거죠? 을의 소유인 거죠? 그럼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등기는요. 을 앞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점유를 누가 하고 있냐면 병이 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20년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을의 등기가 어떤 등기냐면 갑과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갑의 소율로 이전 등기된 거였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명의신탁이 유유하다면 지들끼리는 누구 거예요? 갑거지만 병의 입장에는 누가 소유자인 거죠? 을이 소유자니까 20년이 완성될 당시 소유자는 누구죠? 을이니까 병은 치득시효가 완성되면 누구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하는 거죠? 을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명의신탁이 약정이 해지가 됐다는 이유로 21년 됐을 때 을에서 갑으로 뭐가 이뤄졌냐면 이전 등기가 이뤄졌다면 병의 입장에서는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가 누구였어요? 을이었는데 소유자가 갑으로 바뀐 거죠. 따라서 병은 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만 청구하고요. 병의 입장에서는 누가의 소유자인 거죠? 수탁자가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문을 보시면 병은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죠. 지문을 보시면 4번이죠. 시효기간 만료 후 명의수탁자로부터 적법하게 이전 등기 받은 명의신탁자는 시효완성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X 오히려 시효완성자는 적법하게 소유명의를 회복한 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답은 뭐죠? 4번이 거죠. 그런데 제가 시작하면서 이게 좋은 문제는 아닌데 이런 논리가 맞으려면 이 명의신탁이 뭐해요? 유효하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물론 문제 지문에서 적법하게 이전 등기 받았다 그래서 명의신탁이 뭐임을요? 유효함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와있지만 이렇게까지 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지업적인데 또 나올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번 시효완성으로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자가 치득시효기간 중에 체결한 임대차에서 발생하는 임료는 원소유자에 귀속한다. X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얘기죠. 등기는 갑이하고 있고요. 점유는 의뢰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20년이 지나서 을이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면 치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을은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문제는 그 시기는 등기한 때가 아니라 점유를 개시한 때로 모하게 되죠. 소급하게 되죠. 따라서 점유기간 동안의 과실도 누구 거예요? 을 건 거죠. 점유자 권이죠. 따라서 원소유자에게 귀속한다는 지문은 X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됩니다. 넘기셔서 9번이죠. 부동산의 점유 치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인데 3번을 보시면 자유로 문제입니다. 아까 질문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것만 다시 한번 볼게요. 만약에 20년이 완성될 당시 소유자는 을인데 21년이 돼서 을에서 갑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면 병원 갑에게 이전 등기 해달라고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죠. 땅은 날라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병원 완성될 당시 소유자인 을에게 손해배상을 뭐 하게 돼요? 청구하게 되는 거죠. 이 손해배상의 원인이 돼서 우리 판례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고요.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을과 병간에 무슨 계약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9번에 3번 질문 보시면 시효치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면 부동산 소유자와 시효치적자 사이에 계약상 채권관계가 성립한 것을 본다. X 계약상 채권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병원 의뢰에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죠.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뭘 청구할 수는 없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3번이 뭐죠? X고 3번이 뭐죠? 답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10번입니다. A는 B의 X토지를 매수하여 1992년 2월 1일부터 등기 없이 2014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이 좀 오른 거죠. 자 그럼 한번 적어볼게요.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점유치득시효가 어떤 제도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문제인데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지금 B의 X토지를 A에게 뭐죠? 팔았습니다. 팔고 B가 A에게 뭘 내줬어요? 인도를 내줬죠. 인도를 내줘서 A가 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지만 A가 자기 앞으로 뭘 안 했죠? 등기를 안 했죠. 그렇죠? 그럼 일단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을은 이 B에 대해서 뭘 가지고 있냐면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죠. 왜요? B는 A는 뭘 안 했어요? 등기를 안 했다. 뭐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으니까요. 따라서 소멸시효에 걸려야 하지만 우리의 판례에 따른다면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 뭐에 걸리지 않습니까? 소멸시효 올리지 않음으로 1번 A의 B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2002년 2월 1시효로 소멸한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A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의 점유는 타주점유를 본다 X입니다. 왜냐하면 점유하고 있으면 자주점임을 추정받기 때문에 스스로 뭐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죠. 3번 C가 C가 2010년 9월 9일 X토주를 B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자 이런 얘기죠. 지금 B가 자기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것을 기하로요. C에게 뭐죠? 팔아먹고 C에게 뭘 해줬죠? 이전 등기를 해줬죠. 일단은 뭐임을 알 수 있어요? 이전 등기 아 이중 매매를 알 수 있고요. C는 확정적으로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하냐면 A가 매매를 원인으로 점유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점유기간이 몇 년이 되면요? 20년이 되면 이때는 뭐할 수 있어요? 취득시회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하냐면 자 이런 거죠. 만약에 20년이 되기 전에 C가 소유권을 취득한 거라면 완성될 당시 소유자는 C에게 뭐할 수 있어요? 등기를 청구할 수 있지만 20년이 지난 후에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A는 C에게 뭐할 수 없어요? 등기를 청구할 수 없거든요. 그럼 계산해보죠. 지금 이 사람이 1992년도에 점유를 시작했으니까 20년이 되는 시점 언제죠? 2012년이에요. 다시 말하면 2012년에 뭐죠?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고요. C는 언제 샀냐면 2010년도 샀잖아요. 그러면 20년이 되기 전에 C가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는 누구죠? C니까 A는 C를 상대로 취득시효가 완성됐음으로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A는 X토지를 시효 취득할 수 없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3번 A가 2013년 3월 3일 D에게 X토지를 매도하여 점유를 이전해줬어요. 이제는 누가 팔아먹은 거예요? A가 팔아먹은 거죠. A가 누구한테요? D에게 팔아먹었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B에서 D로 등기가 이루어지면 뭐가 돼요? 중간 생략 등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B는 A를 대유해서 이전 등기 시킨 후 이전 등기 받아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뭐죠? 원칙인데 만약에 A와 B간에 매매계약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면 D는 결국은 뭘 주장해야 되냐면 취득 시효를 주장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 보셔요. 여기로 다시 왔어요. 2012년이 됐을 때 의뢰계 A는 이전 등기에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뭐냐? 채권을 갖게 되고요. 2013년이 됐을 때 A가 D에게 팔아먹었다면 결국은 D가 취득하는 것은 뭐요? 채권이기 때문에 직접 바로 C에게 이전 등기에 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요. A를 뭐죠? 데이에서 이전 등기 지킨 후 이전 받아야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4번 A가 2013년 3월 3일 D에게 엑스토지를 매도하여 점유를 이전한 경우 D는 시여 완성을 이유로 B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는 지문은 뭐죠? 뭐가 되죠? 청구할 수 없다는 지문은 다시 한번요. D는 시여 완성을 이유로 B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는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보자고요. 5번 E가 2014년 4월 4일 X토지의 청구권 보존에 가등기를 한 경우 A는 더 이상 X토지를 시여 취득 할 수 없다는 지문은 X입니다. 왜냐하면 가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가등기란 사람에게 뭐하지 못할 뿐이에요? 대항하지 못할 뿐이지 시여 취득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5번은 X인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답은 몇 번 해야 되냐면 4번 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했냐면 모두 정답 처리를 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모두 정답 처리를 해버렸는데 왜 그러냐면 5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5번 때문에 왜 그러냐면 지금 D앞으로 뭐가 되냐면 가등기가 되어 있으면 일단 A가 취득 쇼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이전 등기를 받는 건 가능해요. 그런데 다만 이 사람이 가등기 기에서 뭐라면요 본등기를 하면 어차피 A는 취득한 소유권을 뭐죠? 박탈당하게 되거든요.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등기는 B앞으로 되어 있고요. 점유는 A가 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20년이 지난 후에 E앞으로 뭐가 되냐면 가등기가 됐어요. 그러면 가등기가 됐더라도 물건이 변동되는 것은 아니니까 A는 B로부터 취득 쇼가 완성됐음 이유로 뭐 받는 것은 가능해요. 이전 등기를 받는 건 가능하고 A는 적법하게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만약에 이 가등기 권자가 가등기에 기해서 소유권에 관한 뭐라면요 본등기를 하게 되면 A는 E에게 뭐 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가 없기 때문에 A 등기는 등기관이 뭐하게 되냐면 직권으로 말소해버리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A는 취득시효가 완성됐더라도 소유권을 뭐하게 돼요? 박탈당하게 되니까 5번 같은 경우에 시효 취득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맞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결과론 쪽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5번 지문이 애매해서 그런지 답을 먼저 4번으로 하지 않고 뭐로 했어요? 모두 정답으로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수험생이니까 답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기억할 거냐면 답을 4번으로 기억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산업인력관리공단은 이 문제를 모두 정답으로 처리했지만 우리는 몇 번으로 4번으로 기억할 거고요. 5번은 뭐죠? 답이 아니라고 기억하고 넘어갈 겁니다. 11번이요. 아마 이게 10번 문제가 그동안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 출제된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렸던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11번 부합에 관한 문제죠. 간단하게 보면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번 건물과 토지는 별개 부동산이기 때문에 건물은 토지에 절대로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번은 뭐가 돼요? X가 되고 2번 우리의 판례에 따른다면 농작물은 절대로 토지에 부합하지 않거든요. 따라서 2번도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3번입니다. 자 저당군의 유력은 부합물에도 미칩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곳은 고려되지 않아요. 그래서 보시면 건물에 부합된 증축 부분이죠. 그럼 당연히 저당권은 이게 어디에도 미쳐요? 증축된 부분에도 미치고요. 경매 목적물로 평가됐는지 안 됐는지는 고려하지 않으므로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하지 않은 때에는 매수인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토지 소유자인데요. 을이 갑의 땅에다가 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면 나무는 원칙적으로 부합이 되기 때문에 을이 심은 나무지만 누구 것이 되냐면 갑의 것이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을에게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권원 지상권이나 임차권이 있다면 이 나무는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 소유인 거죠? 의뢰소유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임차권자가 나무를 심었다면 이 나무는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신문을 보시면 토지 임차인의 승낙을 받아 임차 토지 나무를 심은 나무를 심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임차인이 직접 나무를 심은 것이 아니라 임차권자로부터 승낙을 얻어가지고 병이 이 토지에 나무를 심은 거죠. 이때는 뭐죠? 부합합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은 타인에게 토지에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승낙할 권한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나무를 한 번 심으면 수십년 가는 거잖아요. 따라서 지가 심는 건 상관없지만 남에게 심은 하고 승낙해 줄 권한은 없는 거기 때문에 이 벽이 심은 나무는 토지에 뭐하게 되냐면 부합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다른 약정이 없자면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매수인이 제3자와의 도급기약에 따라 매도인에게 소유권 유보된 자재를 제3자의 건물에 부합한 경우 매도인은 선임 무과실에 제3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보상 청구할 수 없고요. 이런 것도 실제로 나올 건 아니죠. 답은 뭐죠? 4번입니다. 넘기셔서 12번이죠. 부동산의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인데 3번을 보시면 저당권 설정 위에 부합한 물건입니다. 저당권의 부합물에도 그 효력이 미치는데 문제는 이거는 강행 규정이 아니라 이미 규정입니다. 따라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음을 약정할 수 있다. 5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13번 문제입니다.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곳을 모두 고른 곳은 나와 있는데 일단 지상권자가 권원에 의하여 부속시킨 물건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지상권자의 소유로 된다는 기억은 뭐죠? 맞는 지문이고요. 니은 번 농작물은 절대로 보아하지 않죠. 부합하지 않으므로 남의 땅에 심은 배추는 경작자의 소유에 족한다는 니은 번도 뭐죠? 맞는 지문이고요. 다만 남의 땅에 권한없이 심은 나무는 토지에 뭐죠? 부합하기 때문에 디귿번도 읽어오면 적법한 권위는 없이 타인의 토지에 식재한 수목은 누구가 되죠? 땅 주인 거가 되므로 디귿번도 뭐죠? 맞는 지문이죠. 리을번 건물 임차인이 권한의 기하에 증축했어요. 증축한 부분이 부합하지 않으려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따라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더라도 임차인의 소에 속한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옳은 것은 기역 니은 디귿이 되는 거죠. 자 14분부터 공유가 난 문제가 나누는데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